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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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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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죽는다 빨리 야 끊기지마 끊기지마 야 이런 고렙 죽이면 안되지 됐어 됐어 와 태이밍 들어가니까 바로 멈추네 레벨 92 패밀리야 패밀리 야 저게 미쳤나 어차피 데미지도 안들어가면서 왜저래 푸테라가 만만하니 너 아이씨 야 너 지금 죽을 뻔한거 살려줬구만 헐 미쳤나봐 아이씨 쿠거야 참아라 검칠이야 참아라 좀 있으면 우리 가족 데리다 아이씨 나 진짜 가만 안했어 너 지금 이게 어그로가 나한테 끌려가지고 안되는건가 따라와 따라와 저거 시민승공룡 타지도 않는구만 검칠 여기까지 밀려나왔어 고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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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된다 아이씨 이 정도 떨어졌으면 대체 거기 니구역이야 니구역 유어 에리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뭐 이리 이 버튼이 안나와 얘를 기절시켜서 그냥 열매를 강제로 먹이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테이밍 100배라 한 번에 될지 알았는데 안되네요 한 두번 더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아 왜요 무서운게 공격에 데미지는 없는데 경사진구돼서 내리막길에서 얘가 밀쳐버리면은 거의 뭐 절벽으로 떨어지는듯한 그런 효과가 있죠 낙사 그것 때문에 조심히 가야됩니다 이쯤 되면 슬슬 배고플 때 되지 않았나 아이씨 자자자자자자자 부수지마라 아우씨 야 열매가 아니지 아 과일 아 저거지 내가 지금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 끝보수 야 너는 내가 조치 안해줬으면 나의 마이더스 손으로 터치를 안했으면은 넌 지금 싱글탈에서 맞아 죽었단다 소리 안되고 조심조심 가야되나 저희 둘리엄마 빨딱선 모가지 멋있죠 야야야야 이게 그냥 기절시켜버릴까보다 왜 안떠 와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하고자 되니 풀려라 어그로 아 아까 똥을 못집었나 야 꼬라보지마 꼬라보지마 지금 내 쪽으로 계속 터나네 오케이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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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은근 빨라 다리가 길어가지고 왜 왜 홈구리가 안돼 왜 홈구리가 안돼 저 덩치에 과일 하나 먹고선 헝거리가 안된단 말이야 아 레벨 100도 안되는데 죽여버릴걸 고기 왜 자꾸 검치우한테 이래 얘 환장한다 진짜 내부 부서지고 있는거 아니지 건물 안에 있으면은 얘 밀치는 것도 내가 받질 않네 아 공룡정리 또 언제 아 배좀 고파라 내가 얘를 왜 시작했을까 어 어우 눈치 겁나 빨로 우야자구 야 걔네 내추럴로 하는순간 너 죽음이다 아 레벨 두자리짜리가 왜 저리 승질이 더럽니 홀 아 어 파키? 죽었다고 뜨진 않은거 같은데 파키 어디갔어 파키 여기잖아 야이씨 언제 배고플래 너 언제 배고플래 너 언제 배고플래 원래 이렇게 안먹어? 야 어디가 오우씨 렉스도 저기 밀려가지고 올라갔나보다 죽여 냅둘까 죽여버릴까 야 배좀 고파라 아이 나이차 가리가리 정가리 얼마나 귀여운 애인데 아 아우 검침 완전 동네 북댔어 아 또 여기 깨구리 없나 깨구리? 깨구리 여깄다 아 도대체 언제 배고파 얘 다시 배고파 질때까지 기다려봐 야 나 바쁘다고 별것도 아닌게 따라와 아 세번 먹였네요 세번 이 태밍 100배여서 세번이지 일반 한 5배율 이런데서 하려면은 쫓아당긴 쫓아당기는 것보다 그냥 기절시켜서 열맺는게 빠르겠네요 뭘 좋다고 쳐 웃어 아 애들 위치 다 바뀌었잖아 진짜 아 이거 집어넣고 음식 음식 쟤 다 썩었네 쟤 다 썩었네 파이어 이거 넣어주고 아 아 여기 또 뭐가 하나 있네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네 이놈의 새끼 좀뚜뚜둥 놈의 새끼 여기를 어떻게 막아야되냐 여기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야 이상한 소리내지만 나 쫄잖아 어 어 이게 될까? 못 들어오지 여기 옆에도 하나만 더 지으면 될 것 같고 에이씨 5번 스톤 스톤이 몇개나 필요있지 아까 아 에이 잘못만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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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들어가질 것 같은데 이리로 들어와지잖아 아 씨 하나 더 만들어야돼 돌댕이 나와라 나와라 안 들어가진다 야 이쪽으로도 열리는지 봐야지 반대쪽으로도 아 아 기어가지는데 벽을 몇개 지어야되나 이거 이렇게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너네 레벨 몇개 지어야되네 28 28 너 아까도 봤다는것 같다 아 여기도 들어와지네 하 우드스톤 아 아 아 아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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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여기 여기 너 별것도 아닌 것들을 다 셀링 하나만 더 만들고 아 셀링이래 파운데이션 하나만 더 만들고 다음꺼 바로바로 진행 보이자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2개 하나 깔고 끄자 끙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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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틈새가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이렇게 좋아좋아좋아 죽어놨더니 버티지 못하네 선수교체 무거워서 못갔는줄 알았잖아 우선 이거부터 써버리고 돌로 바꿔주고 돌로 바꿔주고 1원21일이라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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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 비료는 으흑 우흑 좋아좋아좋아 여섯 여섯 여덟 마지막 굿 어 아씨 너 버려 이게 왜 남나있네 버려 으흑 으흑 요거는 무시간만 지나면은 다 해결이 되는거고 우선 캐처리를 하기 전에 주변을 한번 쓸고 와야되는데 갈까? 호얏아 아